이번엔 안죽으리 아까 내가 실수했어 내가 진짜 안죽을거야 조심해야되요 불빛이 이쪽으로 안 비출 때 예쓰 잡았고 방금 한 놈이 절로 가고 어 됐지 아 와 여긴 못올라가나 여긴 나중에 아 아 저걸 저걸 잘 이용해야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밑으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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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릴뻔했다 허무튼 걸릴뻔했어요 숨어 지금 딱 절로 가는게 맞아 일로 가는게 맞아 잠시만요 오케이 이 선을 이 줄을 끌고 욕쟁이님 반갑습니다 지우개의 스파이더맨을 그렸어요 아 아 아 여기 잘해야된데 보니까 어 어 저기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있는거 같은데 어 뭐야 난리 났다 걸렸다 아 또 걸렸다 아 아 아 아 왜 점프를 못해 아 왜 아 왜 못 그렇지 일로 올라가야지 우와 아 아 난리났다 진짜 아 마우스로 싸와야겠는데 osity 좋아 여기 있다 와 헤드샷 와아 와 이놈 몇집 봐라 다 죽여버린거 같은데 스타바운드 스타바운드가 뭐죠 아 뭐야 개다 스타바운드 오오 adam 와아 늑대야 이건 개가 아니고 내가 봤을때 사람은 다 죽였기 때문에 늑대가 나올거 같애 아 누구야 어디서 쏘는거야 아이씨 큰일 났다 아이씨 아 왜 자꾸 아 이거 왜 자꾸 어 그렇지 어 됐다 사람이 어디에 있지 보이질 않네요 거기 멀리 있네 얍습한 놈들 저기 멀리 있다 잠깐만 이놈들은 마우스로 나무위 가려있어 됐다 아아 계속 오나보다 아아 계속 오나보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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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였다 허기 아이템이 뭐있네요 어우요 힘들다 힘들었다 진짜 네 이안님 잘가요 잘자요 이건 나중에 아 여기로 뛰어넘어서 갈 수 있구나 이게 어떻게 올라가지 여기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거 아 아직 못가는군요 여기를 다 뒤져봐야겠어 저건 어디에 쓰이는 물건이고 뭘 걸 때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디다 걸 때가 있는데 좋았어 화토프를 보기 전에 뒤져볼게요 뭐가 나오겠지 비밀무덤이 근처에 있대 오 여긴가 보구나 자 이따가 갈게요 무덤 무덤 이따가 가고 아 절로 가면 이벤트가 진행될거니까 여기서 무기만 좀 먹구요 와 이거 안에 뭐가 있겠다 음 저거 저기 조금 이따가 가고 무덤부터 가볼게요 저거 여기 안 올라가지냐 잠깐만 어 됐스 화토불 아 힘들었다 힘들었어 생존자 업그레이드 생존전문가 나중에 쓰고 사냥꾼 업그레이드도 나중에 쓰고 싸움꾼 업그레이드 적의 공격을 회피한 후 아니야 나중에 됐어 저 이쪽에 있는거 가볼게요 무덤 탐사 이쪽으로 들어간 무덤이에요 어 불키즈 히미코칩 두번째 히미코칩 뭐가있지? 어 미나님 다시오셨네요 와 와 야 이거 어떻게 하는거냐 잠이 안하냥 여기 귀요미 미나님 여기 귀요미 미나님 태워 그렇지 하나 요거 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오 와우 여기를 아 유황이야 오오오오오 어 유독가스 어 죽겠다 어 여기 있으면 안 돼 어 VO scene 여기를 통과해야될 것 같은데 목숨걸고 통과해야하나 아니면 복숭 걸고 통과해야 돼 어 죽겠다 어어 잠깐만 어 이거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어어 잘못하면 죽어 죽으면 여기서부터 시작이니까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한번 가봐야 되겠네 아니면 어 저기 뭐가 있는데 저 위에 뭐가 있긴 있는데 판을 터트려야 되나 아니야 아니야 아 여기도 뭐 쏘는게 있었구만 요기 으흠 불을 밝혀야 되네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와 죽네 대박이다 뭔가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거에요 내가 지금 다 켰지 저기도 부셨고 아 저기도 있구나 안킨게 맞네 여기가 저기 위에도 지금 뭐 부시는 어 여기 여기 우와 우와 위에 유황때문에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가 불이 어두워서 올라가면 데미지를 입어요 아 지금 나는 잘 잘 가야되어 아 여긴 괜찮네 아 어 뭐 매달리는게 있는데 아니다 매달리는게 아니야 아니면 아니면 내가 왔을때 저쪽으로 가야하는 듯 어 그렇지 여기 그래 맞아 이거야 비비클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아 이렇게 가스를 한번 내뿜는구나 비비클림님은 어 정확하게 제가 셀순 없지만은 되게 일 이주일도 훨씬 넘으신 것 같은데요 하 오늘 반갑습니다 미치고 아유 어둡다 이제 밝아졌어 야우 복물이 있네 이걸 먹으려고 들어온거죠 이걸 먹으려고 들어왔어 하 하 네 어떤거 말씀하시는거죠 아 매니저 아 이제 뭐 충분히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 뭐 얻었어요 보물지도 하 하 하 하 자 여기를 화살을 한번 쏴줘야 돼요 쏴주고 빨리 내려가서 빨리 내려가서 이렇게 하 와 화톱불 하 대박이다 장비 복귀들을 좀 충분히 할까 요 샷건 데미지를 높입니다 이거 총신덮개 안정성을 높입니다 오케이 쓰고 풀업 다 한거 같아요 총도 했고 총 아니네 풀업 안한거 있네 소음기 아 이거 소음기 괜찮구만 일단 이제 다 썼다 포인트 다 썼어 어? 소음기? 아 이거야? 오 소음기? 좋아 야 됐어 크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군 여기를 나가고 스스 이제 종료를 해야되겠는데 몰래 죽일때 그쵸 근데 화살이 더 화살이 더 세긴 세요 몰래 죽일때는 근데 화살이 없으면은 저걸 쓰는거고 뭐 나중에 이게 재미삼아서 스 소음기 총으로 한번 없애버릴게요 여긴 이제 볼일 다 봤다 볼일 다 봤고 비상용 비상용 그쵸 한번 더 누르면은 그냥 총 한번 더 누르면은 이거 총기 이거 보이시죠? 생기고 안 생기고 이렇게 좋아 세이브하자 아 조금 더 진행 일단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게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 푑푑 푑푑 푑 푑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시부터 시작했는데 하고 그 자 여기까지 하고 영상을 종료하고